역대하 36장 그 땅의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요시아의 아들 요호하스를 세워 그 아버지를 이어 왕으로 삼았다. 요호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3살이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다스린 지 석 달 만에 이집트의 왕이 예루살렘에서 요호하스를 폐위시키고 유다로 하여금 이집트의 은 백 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하였다. 이집트의 느고 왕은 요호하스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고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을 요호야김으로 바꾸게 하고 왕이었던 그의 형제 요호하스는 붙잡아서 이집트로 데려갔다. 요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바빌로니아의 누브간네살 왕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빌로니아로 잡아갔다. 누브간네살은 또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온갖 기구를 바빌로니아로 가지고 가서 도성 바빌로니아에 있는 자기의 궁전에다 들여놓았다. 요호야김의 나머지 사적과 그가 저지른 모든 역겨운 일과 그가 저지른 악한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11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의 아들 요호야김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요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의 봄에 누브간네살 왕이 사람을 시켜서 요호야김을 바빌로니아로 잡아가고 주님의 성전에 있는 값비싼 온갖 기구도 함께 가져갔으며 요호야김의 삼촌 시드기아를 세워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았다. 시드기아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1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열한 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예언자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누브간네살은 강제로 시드기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하도록 하였다. 시드기아는 억지로 충성을 맹세하였지만 마침내 누브간네살 왕에게 반항하기까지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시드기아는 고집을 부리며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지도급 인사들인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도 크게 죄를 지어 이방의 모든 역겨운 일을 따라하였으며 마침내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거룩하게 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말았다.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들과 그 성전을 구원하실 뜻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경고의 경고를 거듭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특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분노가 치솟으시니 백성을 바로잡을 길이 전혀 없었다. 하나님께서 바빌루니아의 왕을 불러다가 자신의 백성을 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왕은 유다의 젊은이들을 닥치는 대로 칼로 쳐 죽였다.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도 그러한 살륙을 삼가지 않았다. 그 왕은 잔인하였다. 젊은이나 늙은이, 여자나 남자, 병약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을 가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백성을 그 왕의 손에 넘기셨다. 바빌루니아 왕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크고 작은 기구와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보물과 왕과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모두 도성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그 왕은 또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궁골들을 다 불사르고, 값진 그릇들을 다 부수어 버렸다. 그는 또 칼에 맞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바빌루니아로 데리고 가서 왕과 왕자들의 노예로 삼았다.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서기까지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였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왕위에 오른 첫 회의에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의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위에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모두 올라가게 하여라.